빠빠빠빠빠배 skin 아들아 미안해 ㅋㅋㅋ 알겠습니다. 이 게임은 저도 잘 몰라요 이거 해봅시다 게임을 죽으면 죽으면서 배우는 거지. 이 게임은 이제 수수께끼를 푸는 약간 방탈출 공포. 야 괴물이다! 아 그림자. 뭐야 뭐야. 우리 빠박이야? 알았어. 너무 빨라 이거. 우리 눈빛이 왜 이렇게 초롱해? 얘들아 나 이거 정답 알아냈어. 봐봐. 1, 7, 2, 2, 3, 9, 4, 3이잖아. 7, 2, 3. 뭐야? 엄청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해? 그니까. 이게 난가 봐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왜? 나 이해 못했어. 뭐라고? 봉수 빼고 나와. 너 이해하고 나와. 너 이해하고 나와. 나와나와나와나와나. 어디 보자. 얘들아 내가 열쇠를 하나 먹었거든? 그리고 문을 여니까 여기 환풍구가 생겼어. 아 들어가야지 그럼. 나가 나가. 어디 가라고? 야 얘들아 여기. 야 뭐야 뭐야. 우리 미래가 있다 여기. 우리 미래다. 우리 미래다. 우리 미래야. 헉. 와. 야 왼쪽 위에 영어 떴는데? 영어 잘하는 사람. 나 오픈까지 알아. 나 오픈까지 알아. 나 오픈까지 알아. 스쿠르바 스쿠르바를 오픈해라. 스쿠르바를 오픈해라. 저 문 앞에 누구 있는데? 아니 이거 내가 그걸 주웠어. 스쿠르드라이버 그. 내가 여기 열었어. 열렸어 열렸어. 야 갈림길 있는데 왼쪽 오른쪽? 왼쪽인 듯. 오른쪽 아니야? 파이프를 고치래 7개를. 지나가도 돼 이거? 지나가도 돼. 야 뭐야 야 야 야. 뭐야 뭐야 뭐야. 왜 왜 왜 궁금해 뭔데? 돌아가자. 야 이걸로 고치는 거 알까? 아 그러네. 야 애들 옆에 뭐 있어. 이거네. 야 이거 제작자가 글씨를 ㅈㄹ 못쓰나본데? 아 이게 뭔 말이야. 아 파이프 찾음 파이프 찾음. 오케이 나이스. 오케이. 아 돌아가서 찾으면 되는 거네. 나 도와줘. 아아아아악 으아악 눈빠졌지? 아 뭐야 이 힛. 요 팀 메이트 can heal you 팀이 나 힐리 해줄 수 있다는데? 오케이 오케이 나는아. 나 여기 있을 거야. 파이프 하나만 더 먹었어. 와 씨. 야 뭔일이야. 어 뭐야. 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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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아니 우리를 안보내. 야 이게 클럽이지? 이거 봐. 엔드야 미안해. 엔드야 미안해. 엔드야 미안해. 아니 하나가 어디갔어? 어? 하나가 안보이니까. 나 문 안 열려 여기. 어 야 프린을 찾아라 하자. 어 죽을뻔. 프린 못 열어 캐빈에. 나 캐빈 안에 있어 웹파일. 너네 감염됐는데 캐빈 안에 있다고? 나는 그래. 아 나 감염됨! 아 미치해. 아 여기서부터 나 해. 아니 공포게임 잘하는 X들이 이거 하나 못 깨서 어떡해. 겁맞고 까진 좀 마 게임. 그러니까 애들아 너무 쫄아 지금. 숨지말라구 숨지말라구. 오케이 나이스. 나 벌써 두개 찾음. 근데 감염됨. 나 순비찾음. 야 너 그냥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. 어 여기 부활 리스포님. 프린아. 살짝 오른쪽 좀 봐볼래? 하이. 나도 살았는데? 어 나 살았는데? 뭐야 이거 누구야? 아 나 감염됐는데? 야 다 찾았어 내가. 얘들아 내가 다 찾았다고 칭찬해줘. 다시 나가면 돼. 아까 거기. 아까 거기. 아니. 아 나 또 가면 돼. 나 도와줘. 아 좀비 갔어. 느그들이 와서 좀 살려주면 안 돼? 안녕하세요. 상점 NPC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아싸. 가자. 됐다 됐다. 아 비키라고. NPC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난 못 지나간다. 창점 NPC는 비키지 않습니다. 야 쟤 갈색 문 닫아놨어. 어 어떻게 들었누? 어 됐다. 돌아가야 되나? 뭐야 안 됐는데? 파이프 고쳐야지. 어떻게 된다 이걸.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문 한 명만 열라고. 난 안 건드림. 헤헤 못 들어오쥬? 못 들어오쥬? 얘들아 여기 이상한 거 있는데? 야 이거 한 명 올라가 봐. 올라가 봐. 나도 안 올라가? 난 올라갈래. 야 저 가스인데 이거? 너희들이 내가 다 보이거든? 어. 내가 이제 길을 안내할게 너희들을. 야 나 길 알려줘. 야 이거 내가 맨 앞에 가는 대머리 나거든? 개물 있어. 이 맨 왜? 어? 대물이 있다고. 아 야 왼파리만 보내자. 개물 피했어 내가 안내해줄게. 일로 나가봐 일단. 그 문으로 나가봐. 그 그 벽에 가고 있거든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봄스 뒤돌아. 뒤돌았어. 앞으로 줄까? 애들아 나 열쇠 찾음. 애들아 나 열쇠 찾았어. 애들아 나 열쇠 찾았다고. 어쩌라고 그게 중요해 지금? 맨파리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. 안 중요해. 애들아 열어수다. 어 거기 문이다. 어디 어디 어디. 아 입구에. 너 뒤에. 입구에다 비키라고. 입구에다 비키라고. 입구에다 비키라고. 아아아아아악. 입구에 아무도 없어 맨파리아. 어 없어? 왼쪽으로 한 걸음. 하나. 직진이 이쪽. 하나 둘 셋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저 앞에서 오다. 나 아까 보였는데? 여기 지나가다가 앉아서? 어 야 나 비밀번호 세자리. 66666666666 나 왔어. 나 왔어. 괴물 나왔는데 보였어. 헉. 애들아 내가 열었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 여기에 있었어? 어. 나 여기 갇혀있었어. 어. 뭐야 뭐야 있는데. 세모 세모 x 는 10 이고. 야 네모는 4라고 써있어 여기 야 세모도 써있어 여기 세모 3이야 우리 괜히 고생했네 알았다고 화내지 말라고 아 나 이거 안해 나 화 안낸다고 방금 뭐였음? 나만 봄? 잠깐만 다시 야 네모가 4잖아 어 여기 열리 오 티비티비티비티비티비 어 뭐야 엠페리가 더 잘생긴듯 얘보다 당연하지 야 애들아 여기 책 있는데? 어 키카드 야 키카드 꽂는데 여기있었어 열사람 공개소리맛 아 나 이거 죽었어 아 나도 죽었어 야 이거 앞으로 가는 거였잖아 아 우리 다 죽었어 아 진짜 읽어봐 이거 뭐야 이거 뭔 말이야 아 이거 후레쉬를 끄래 그리고 걔가 보고 있을 때 멈추래 그래서 이거를 찾으래 배골 아니 멈췄는데 왜 죽이는 거야 얘들아 문 좀 열어줘 나 너무 외로웁고 고독해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나 핵을 지금 찾았는데 한번 후레쉬를 본 상태면 안 돼 오기 전에 후레쉬를 끄고 멈춰 있어야 돼 어 잠깐만 핵을 어디다 놔야 되는 거야 어 여기 문 열렸다 여기 뭐야 여기 문 열렸어 어 1 2 3 4 5 6 7 야 무슨 숫자가 있는데 야 이거 오징어 게임이야 이거 어 오징어 게임이야 야 이거 있어 비번 어 이거네 어 됐다 6 8 5다 왜 8이지 아 밑으로 가는구나 아 밑으로 갔어 얘가 아 이거 근데 어 얘들아 얘들아 한 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 보여줬음 얘들아 여기봐 여기봐 어 탈출했다 어 우리 나왔는데 어 이렇게 야 우리 해냈어 뭐야 게임 너무 쉽잖아 어 뭐야 오오 내가 제일 아피야 얘들아 오 chai 내가 제일 아피야 내가 꼴찌야 내가 꼴찌야 길막데스 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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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막이 안돼 으아아 얘들아 나 죽었어 어양 애들아 나도 죽었어 야 이따 야 나 알았어 아 난 왜 죽어 뭐야, 이렇게 된 거야? 우리가 다 죽은 게 결말이네. 우리 둘이 잡혀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네, 왼파랑? 그러네. 개 같네. 개 같네.